아, 눈 아파. 괜찮아? 응? 어, 괜찮아? 응. 우리 세영이 배 많이 고프인가 보다. 안 고프다. 이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응. 손. 손! 진짜 잘생겼다. 우와, 조각상 움직이네. 세영이 뭐 먹고 싶어? 오빠만 봐도 배불러서요. 그럼 오빠가 안아서 시킬게. 저기요. 네. 여기 봉글레랑 마르게 일단 안아주세요. 네. 이거 저희가 시킨 거 아닌데? 서비스예요. 덕분에 매출이 올라서. 오빠가 진짜 너무 잘생기고 아냐? 자주 와주기만 하면 돼요. 즐거운 시간 보세요. 오빠 짱이다. 오빠 덕분에 이런 것도 혼자 당했고. 오빠 얼굴 진짜 열일한다, 열일해. 진짜. 어휴,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아, 뭐야. 갑자기 뭐해. 오늘 우리 세환이 생일이잖아. 그래서 오빠 꼼짝 선물을 준비했지. 뭐야, 진짜? 오빠. 이제 눈 떠도 돼. 뜬다. 뭘 준비했다는 거야? 이거. 아, 이게. 이게 선물이구나. 아, 오빠 잘생긴 거 알지.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건 어때? 거봐, 끝이 아니었잖아. 뭔데? 너만을 위한 귀여워네. 너만을 위한 귀여워네. 손을 찍어도 되세요. 얼굴이 닿아온 오빠는 정말 얼굴로 뭐든 때우려 했다. ublik아, 음. 학생입니다. Ҷ아, 뭐해? 잠깐만. hors믹입니다. 저 쫓아も dels지 마세요. 뭐료할게 해요. 현 empresas 레드기영. 잠깐만. 민학민입니다. 조치 좀 묻지 마세요. 뭐로 하실게요. 선생님 내릴게요. 안녕하세요. 세영아 잠깐만 나 얼굴도장 좀 찍고 올게. 그래. 어서 오세요. 이거 진짜 뭐하는거야? 에이 왔다. 조현만 보니까 눈을 먹으면 찍었어. 어 스코. 오빠는 너 안 굶긴다. 돈을 내 그냥. 문신같이 얼굴 때우지 말고. 쓸데없이 멋있게 웃지 말라고.